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작년 11월 쯤 광대 핀 제거 했습니다 제거 전에도 한쪽이 불편했었는데 제거 수술 받고 나서 불편한 감이 차차 나아졌는데 아직도 어금니 위쪽 치통과 광대 쪽이 불편하고 입술 윗부분이 마취크림 발라놓은 느낌이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마음에 걸려요 제가 요런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요게 여기서 안와미 신경이 나와요 인프라 오비탈 러브라고 근데 이 신경이 딱 윗입술 코 옆에 볼 이쪽에 감각을 담당해요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코 옆에 그 다음에 윗입술 절반 그 다음에 여기 볼 쪽 이렇게 감각을 담당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윗입술이 마취크림 발라놓은 느낌 그거는 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 신경이 중간에 어디선가 손상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신경이 지금 여기 이 시티에서 보면 여기서 나온다구요 근데 지금 여기에 플레이트가 박혀 있어요 그 얘기는 요거 나사 박으려고 여기를 엄청나게 땡겨 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요 밑에는 이렇게 버트리스라고 불리는 상악동이 이만큼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땡기면서 신경이 닫혔거나 아니면 여기가 열려 있거나 이런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피는 제거를 했다 해도 요런데들이 아직 열려 있고 닫히고 하는 과정에서 뭉치고 풀어지고 뭉치고 풀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CT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몰라서 약간 추측성 답변을 드리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광대 양악수술 1년 넘었는데요 지금 옆턱 부분 즉 심부볼 입 양쪽 부분이 추를 매단 것 마냥 중력 방향인 아래로 쭉 당기는 느낌인데 아침엔 더 심하고 심했다가 줄어들었다 반복인데 이 느낌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이것 때문에 더욱 볼쳐짐을 느끼게 된다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입을 크게 벌리면 너무 뻐근하고 벌림과 동시에 피부가 너무 당기는 느낌인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양악하면서는 여기 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까지 다 잘라요 그리고 또 광대까지 같이 했다면 또 여기도 뼈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흉살이 많이 생기면서 그 뻐근함 잘 때는 안 움직이니까 뭉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땡기고 그러니까 뻐근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들도 물론 봐야 돼요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제 상악동이 개방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CT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 상악동이 열려서 아마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쪽에 뼈가 많이 없는 분들이 또는 이 양악하고서 여기 전후 관계가 많이 변한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 궁금하시면 병원 오셔서 한번 CT 찍어보면 좀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CT도 없고 말만 있어서 제가 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상담했는데 유튜브 영상 컨텐츠만큼 퀄리티 높은 피드백 받았어요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고퀄이라 듣기도 편했고 시간도 꽤 길고 내 CT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영상을 연구소장 가능합니다 전 귀족수술 상담 받고자 했는데요 일부 성형외과들은 서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 아예 상담조차 안 잡아줘서 내가 왜 수술 후에도 턱 라인이 안 나왔는지 과절제 개턱 부작용 광대 함물 상태라 이를 조심해야 하는 거 수술 6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상담을 잘 활용해 주세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들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5만원이라는 비용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돈을 벌고자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엊그제 메디컬 타임즈라고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비대면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 환자들 반응은 어떠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 주세요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일정 부분에 비용을 두는 이유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들어와서 그래버리면 어차피 제가 한정된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퀄리티도 떨어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요 제 나름대로 환자분들이 CT 남겨주고 질문 남겨주면 그거 내용 한참 쳐다봐요 그리고서 CT 돌려보고 사진 돌려보고 동영상 돌려보고 질문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영상 만들 때 이거 이거 얘기해 줘야지 라고 나름대로 시나리오 짜고 5분 10분 길게는 20분 30분 여러분들한테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잘 활용하시고 돌려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세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했던 아이템인데 저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서로에게 윈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어제도 한 6분 오셨고 오늘인가도 한 6, 7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분 하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 4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10분이 넘어가면 솔직히 소화하기 버거워져요 어제도 새벽 4시 이렇게 잤거든요 그거 하다가 근데 지금도 한 8명이 또 쌓여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또 한 6, 7명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또 그걸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세요 제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나름 정성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이해하는데 공부하는 자료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도 비대면 상담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첫 상담은 큰 응급 상황이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지금은 계획 중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검색해서 봤는데 블로그에 얘기한 적이 있다길래 들어가 봤어요 블로그에서 턱극 근육을 가로로 묶어주는 수술은 절대에서는 안 되는 수술이고 근육을 봉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동영상 올린 거랑 블로그 글이랑 제가 정확히 시차는 모르겠는데 동영상 올리고 블로그를 나중에 쓰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 바꾸기 말장난은 정말 더 창피해요 저는 이거는 가로로 누가 묶어요 가로로 묶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여준 거는 가로로 묶은 게 아니에요 상하로 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업어매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좀 부끄러워요 이건 원장님 광대랑 사각턱 수술하고 무턱 3D 전체 보형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였어요 사각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옆으로 삐져나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자분인데도 이렇게 튀어나온 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턱은 또 굉장히 짧고 무턱이에요 이런 경우 어떤 수술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보통 여자 기준으로는 제가 한 1.5cm, 1cm 정도면 적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35mm예요? 이게 빗볼에서 이 폭 자체가 이게 35mm예요 굉장히 크죠? 남자들도 30mm면 되게 큰데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자르면 어떡해? 여기는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 무턱인 건 어떡해요? 또 길이 짧은 건 어떡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진을 하자니 턱이 너무 앞뒤 이 길이 상하 길이가 짧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진을 하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요게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전진을 못 해요 그래서 길이도 늘어나야 되고 앞턱에 전진도 돼야 되는 이런 식의 수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레코멘데이션 한 거는 여기는 무조건 자릅시다 이거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턱선을 이 정도는 만듭시다 이것만 하든가 아니면 조금 욕심나면 여기서 길이를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턱이 조금 볼록하게 나오게 이렇게 무턱 보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넣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턱은 짧은데 사각턱은 큰 사람들은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악광대가 조금 함몰되어 있어서 수술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본 시멘트로 스티립이 조형하시기 때문에 고정 플레이트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원하시면 써드리는데요 굳이 필요 없는 걸 쓰고 싶진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재료라는 게 한 재료로 수술을 다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좋거든요 여러 재료가 섞이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턱 끝 전진술에 놓고 전진량 부족하다고 이 플레이트도 안 빼고 그 위에 실리콘 없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세수 안 하고 얼굴 개기름 있는 데다 그 위에다 화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정말 그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고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요 저도 아주 작아서 이게 막 가만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저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 말씀드리려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고정에 대한 글들을 되게 많이 써놨거든요 FAQ라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3DP 수술은 고정을 위해서 스크류를 사용하지 않나요 하고 2015년도에 벌써 써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제가 3DP에서 이제 고형물을 만들 때 굳이 플레이트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이 결구법이라는 거가 전통 목조할 때 건축을 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간 방향이 아니고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모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구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보영물을 최대한 안에 낑겨넣자 그래서 는 방향 아니고서는 빠지지 않게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만든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광대 수술을 하면 얼굴 경락 관리 못하나요 해도 되는데 굳이 이 광대뼈 있는 데를 눌러서 부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간혹 제가 그런 경우를 봐서 그래요 광대 재수술하고 한 달인가 됐는데 갑자기 부었다고 저한테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봤더니만은 경락하시는 분이 이거를 광대를 얼굴이 크다고 작아지라고 누른다고 눌러가지고요 플레이트를 부러뜨리고서는 뼈를 눌러놔가지고 이만큼 부어오신 환자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락으로 얼굴 안 작아져요 그냥 뭐 시원하라고 살짝살짝 마사지하듯이 누르는 건 상관없는데 얼굴을 작게 만들겠다고 뼈를 누르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좋다 안 좋다 괜찮다 안 괜찮다는 전적으로 누르는 압에 달려 있어요 뼈를 부술 정도로 압이 세게 눌러서는 절대 안 되고요 멀쩡한 사람도 부러질 수도 있는 정도의 압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시원하게 할 정도면 전 상관없다고 해요 무너짐과 처짐의 정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말이죠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용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지금 베트남에 있는 저희 코성형 국제학회 아시아 코성형 국제학회에 베트남에서 이사진하고 계신 분이 이런 환자를 겪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문의도 오고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랬던 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유전병이 있어요 피부 탄력이 없는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 처짐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느낌에서 살짝 늘어진 정도지 늘어짐 처짐을 무너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광대 수술하면 나이 먹어서 얼굴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사람 봤어요? 광대 수술하고? 그거는 인터넷 괴담이죠 못 알아요 그래서 문제임 이런 분들은 그냥 수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왜 인터넷에 와서 본인은 하지도 않고 무서워서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꾸 무너짐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광대 수술하고 이렇게 된 사람 저는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늘어짐, 처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미 얼굴 지방 흡입을 했다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미 지방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주파 정도는 꾸준히 하시라 그러면 뭉친 거 울퉁불퉁한 거 이런 것들이 빨리 좋아진다 다른 거 이상한 거 하지 말자 체외 충격파니 이런 거 하지 말고 흉살 주사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따뜻한 고주파 어디 가서 안 해도 돼요 꼭 의료기기 안 해도 되니까 집에서 그냥 따뜻한 핫팩 같은 거 대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힘 너무 주지 말고 따뜻하게 살짝 문질러 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웃을 때 눈가가 내려앉는 것 같은 누가 광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돈방되는 것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쳐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 광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절골 부위에 흉살이 생기면 이런 느낌이 와요 눈가가 내려앉은 것 같은 눈가 쪽으로 너무 붙여서 절골하면 또 저런 느낌이 오고요 이거는 절골 문제와 고정 문제와 뼈 유암 문제 또는 광대 갭 문제예요 근데 이건 CT 안 보고서는 백말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원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3주 전에 광대 수술을 했는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수술할 때 나사 플레이트로 앞뒤 고정 다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문득 고정 강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에 일주일 차부터 떡볶이 튀김 고깃빵 잘라서 먹긴 했는데 이 정도로 조금이라도 벌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이거 누구도 다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수술의 환자한테는 수술 한 날부터 그냥 식사하세요 그래요 근데 아픈데 참으면서 먹진 마요 라고 얘긴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준 게 혹시 고정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강도에 대한 수치 같은 게 있을까요 질기고 단단한 음식 피하라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것도 질긴 걸까요 이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껌 씹어도 돼요 젤리는요? 마이주는요? 유포는요? 젤리뽀는요? 마이구미는요? 꿍트리는 먹어도 돼요? 하리비오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와서 그걸 계속 물어봐요 저는 제가 수술한 환자한테는 그래요 그냥 식사하세요 그래요 근데 먹어 먹고 싶으면 먹어 다 먹는데 아픈데 먹지 마 아픈데 참아가면서 호두를 깨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식사할 때 의식적으로 씹는 것보다는요 잘 때 앙 우는 게 더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다무는 동작보다는 입을 벌리는 동작이 오히려 광대에는 안 좋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움직일 때 이 근육 힘을 많이 쓰지 않아요 아주 딱딱한 걸 막 이렇게 뜯지 않는 이상 무슨 산적이 무슨 돼지다리 이런 거 뜯듯이 우리가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래봤자 어차피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젓가락으로 떠먹고 쌈 싸봤자 요만한 거 음 이러고 먹는 거지 이렇게 질긴 거 뜯어먹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저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이게 인터넷에서 모 선생님들은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유동식을 먹어야 된다 또 살을 찌워야 된다 유동식 먹으면서 살 찌우는 게 쉽나요? 이런 얘기하면서 광대 분류압 생기고 핀 부러지고 이런 거는 의사 책임이 아니라 환자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꼭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내 수술 방법을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광대 수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년 이상 했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냥 식사하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회복실 가서 환자 볼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죠 선생님 배고파요 이래요 집에 가서 식사해요 몇 시간 기다렸다가 몇 시쯤 부터 그냥 집에 가서 식사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이래요 그러면 뭐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면 치킨 정도는 먹어도 돼요 근데 뼈다구 씹진 마요 이 정도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수술해 주신 그냥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르세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인턴에 뒤지고 물어봐봤자 수술해 준 사람이 하지 말란 거를 내가 하란다고 하는 것도 바보고 또 수술해 준 사람이 하라는 거를 내가 하지 말랬다고 안 하는 것도 바보예요 자기가 몸을 맡긴 분이 있으면 그 회복 기간도 그분의 지시를 따르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병원을 선택하신 거면 그래야 나중에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씹어도 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막 먹었어 근데 뭐 좀 벌어지고 막 그랬어 그러면 의사가 야 너 밥 먹었지? 네 내가 먹지 말랬잖아 백정환이 먹으랬는데요? 야 그놈 말을 왜 믿어? 너 내가 먹지 말랬는데 먹어가지고 너 광대뼈 다 부러지고 지금 화방변이 오고 너 재수술해야 된다? 그럼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나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술한 사람은 책임져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이런 거 인터넷에 백날 물어보면 뭐예요? 근데 제 경우에 제가 수술한 사람을 예를 들면 저는 수술한 날부터 먹으라고 그러고요 뭐 유동식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요 이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이빨을 간다거나 이러면 고정에 조금 더 심하게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갈이가 있다 그러면은 수술 후에 보톡스라도 놔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고 환자가 조금이라도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들 잘 때 이가는 걸 본인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6개월 동안 진짜 가위로 잘라서 먹고 오물오물 유동식만 먹었대요 전 그럼 못살을 거 같아요 무슨 광대 하나 하고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저 같으면은 먹을 거 다 먹고 뛰고 건강하게 걷고 운동하고 할 거 같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요 젊었죠? 와이어 플레이트 강도를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철사는 이렇게 이렇게 휩니다 철사로 이렇게 쉽게 구부러져요 와이어가요 그리고 플레이트도 훨씬 더 단단하고 그럴 거 같지만 결국 고정하는 건 플레이트가 아니라 스크류거든요 그래서 스크류 나사산이 되게 조그매요 두께는 뭐 한 4, 5mm 정도 그래서 이 영상을 2015년 영상이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강도가 궁금하신 분은 이걸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중간에 제가 이 플레이트를 손으로 구부려가지고 어느 정도 휘어지는지도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마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어 이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펴도 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손으로도 저렇게 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연성이 있어요 근데 한 두어 번 이렇게 찌그덕거리면 부러지죠 모든 금속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철사가 강하냐 플레이트가 강하냐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와이어 고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스크류 고정을 어떻게 플레이트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가 더 강하고 약하고는 없는 거 같아요 턱하고 설골하고 거리가 짧으면 지방흡입 효과가 없나요 턱하고 설골하고 짧으면 이중턱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이중턱처럼 보이는데 지방을 흡입하면 되냐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지방흡입은요 이걸 잡아봤을 때 이 두께가 있어서 이 밑에 지방이 많으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중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흡입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턱은 지방흡입 이 논리에서 지금 못 벗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본단 말이에요 턱 끝하고 설골하고의 거리가 짧아서 생기는 무턱에서 생기는 원인 하나 턱 밑에 지방이 많은 원인 하나예요 그 두 가지가 원인이에요 근데 지방흡입은 지방이 많은 경우에만 효과가 있고요 턱이 이 사이가 턱 끝하고 설골하고 짧은 경우에는 턱이 앞으로 나가줘야지만 해결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중턱은 지방흡입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답 되셨길 바라고요 근데 전후 사진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더라고요 이중턱께서는요 자 이게 지금 똑같은 질문이에요 봐봐요 여기 째고서 근육 묶어주고 지방 빼주고 하는 병원이 요새 있다면서요 이중턱 이렇게 수술하는 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턱하고 설골하고 짧아서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팽팽하게 있어야 되는데 짧으니까 늘어져요 그러니까 턱이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근육을 짧게 해주어도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근육 묶기라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방이 많은지 턱 끝이 짧은지 이걸 판단 안 하고 우리 병원은 지방도 빼주고 근육도 묶어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전 이 방법을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턱이 짧은 사람을 근육을 짧게 만들면요 더 힘들어요 고개 못 들어요 땡겨서 그리고 지방만 빼도 효과 볼 사람을 근육을 묶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 없는 수술 방법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나 콧물만 나오는데 왜 종합감기약을 먹어요? 가래약까지 들어있는 거를 콧물 나오면 콧물약만 먹으면 되죠 그쵸? 열이 안 나는데 왜 해열제를 먹어요? 종합감기약이랍시고 저는 그 방법이 싫다는 거예요 내 감기 증상이 코도 콧물도 나고 기침 가래도 나고 열도 나 그러면 처방약이 어떻게 되냐면 콧물약, 기침약, 그 다음에 진해 거담제 가래 좀 잘 나오게 해주는 그거 그 다음에 해열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콧물만 나와 근데 나머지 이 네 가지 약이 다 들어있는 종합감기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의사들이 뭐 알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가 피로한 약만 주워 먹는 버릇이 있어요 딱 제 얘기인데 감기 걸리면 콧물만 나요 저는 기침이 안 나요 그러면 콧물약만 먹어요 알러지약을 그러면 코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고 끝나요 근데 콧물이 계속 나면은 포스트 나잘드립이라고 해서 잘 때 콧물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기관지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콧물약으로 끝내요 대부분 감기가 들면 근데 사람들은 종합감기약을 먹어요 일반인들은 쓸데없는 약을 세, 네 가지를 더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효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방법 지방 흡입도 하고 근육도 묶어주는 것도 진단이 없이 그냥 종합감기약 때려버리는 거나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사례자분께서는 많은 골정량이 있는데도 인중이 길어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이는 원장님이 조절하신 건가요? 조절한 것도 있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콧볼이 좁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짧아요 이걸 길어졌다고 느낌이 없다고 본인은 느끼시지만 어떤 분은 이거 보고서는 길어졌네 길어졌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조절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조금씩 쫀딱거려요 솔직히 말하면 인중이 너무 긴 분들은 여기를 너무 많이 못 올리고요 근데 인중이 짧은 분들은 마음껏 올려놓기도 하고요 엊그저께 수술한 분은 콧볼이 이렇게 넓었던 분인데 인중 축소하면서 제가 콧볼도 줄여버렸거든요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민유린 씨 코처럼 돼 있어요 인중 부위 여기가 나중에 붓기 빠지면 제가 기회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엄청 낮고 여기 꺼져 있고 인중도 이렇게 이렇게 들려있고 이런 분인데 민유린 씨 코처럼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계세요 그분 조금 붓기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지방 흡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 체중인데 볼살만 많은 경우는 답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 경우에 대해서 답을 드렸잖아요 이런 체형이 있어요 이런 체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방 흡입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팔다리 몸은 가는데 얼굴만 살이 많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체지방을 줄이세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누리고 체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세요 그러면 볼살이 조금 줄어요 그렇게 운동으로 풀으시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20살이 젖살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볼살이 많아 보이고 무턱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중턱살은 없어요 옆광대만 발달한 정도 유튜브에서 볼살 지방 흡입이 보편화되어 할 생각이었는데 말씀하신 거 보고 당황스러워요 하신 마세요 20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운동하세요 근육량 높이고 체지방량을 줄이세요 그러면은 지방 흡입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유튜브에 이게 보편화됐다고 말하는 거는요 이걸 원하는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방 흡입하고 예쁘게 빠진 케이스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포샵이거나 메이크업일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은 경우를 봤잖아요 환자분보단 근데 20살이면 지금 수술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제 동생이고 제 조카면 PT 끊어줄 것 같아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제가 이 질문 보고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이게 서양인 모습으로 보이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그린 것도 있는데 그 동양사람 모습인데 이게 지금 서양인으로 보이시나요? 동양인은 사진과 다르게 미간 콧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미간하고 콧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중앙면부가 꺼졌다고 무작정 코를 높이면 옆모습이 인면화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무작정 코를 높이라고 했나요? 영상 안 보시고 댓글 다신 것 같아요 제가 코만 높이라고 그랬나요? 앞광대랑 팔자 노블킷이 같이 들어가져야지 중앙면부 한 몰이 고정된다 이마가 이 사진처럼 튀어나온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튀어나온 이마인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평범한 이마예요 여러분 이거 여자들 이마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축에 들어가는 이마예요 뭐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린 것 같고 이렇게 뭐 서양 사람이니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영상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만 자르고 싶은데 아무래도 뼈를 자르는 거니까 부작용도 심하나요? 앞부분만 자르면 이중턱 생긴다고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부작용이에요 턱살 늘어진 매달린 턱 행잉칭 매달린 턱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마녀 턱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이중턱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부작용이라고 보여드린 사진들 보고도 저 정도면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할 거예요 답이 되셨길 턱 근육 절제술은 입안 절개가 효과적인가요? 입안 절개로 절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턱 근육 여기서 플라시스마랑 지니오 하이오이드 이렇게 보면 그거 근육을 자르려면 입안에서는 힘들고요 밖에서 해야 되요 그래서 턱 밑에 이렇게 흉터가 남아요 선생님 그러면 결국 옆에서 봤을 때 주걱턱기가 있고 앞턱이나 정면에서 봤을 때 남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다듬으려고 하는 건 앞턱을 다듬어야 하는 경우에 하는데 이 경우 이중턱이 안생기라면 앞으로 내서 묶어야 하니 후퇴술 같은 거에서 묶지 않는 이상 후퇴술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걱턱기는 사라지게 다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 중안면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솔루션이 되지 턱에만 집중해서 수술을 하면 뭘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는 타협을 보고 승부처는 중안면부에서 보라 그 뜻이에요 예로는 뭘 얻으면 뭘 줘야 되고 근데 그 죽을 게 너무 나한테 중요한 거야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은 주기 싫잖아요 근데 얻고 싶은 것도 나한테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간선에서 찌끔 주고 찌끔 받고 하는 선에서 멈춰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의 턱 수술이고요 진짜 승부처는 중안면부에서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선생님 저렇게 턱 끝 수술 후 턱살이 쳐져서 길어진 경우 어떤 수술해야 되나요 이 영상에서 답이 있는데 이런다니까 지방흡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방흡입한다고 될 턱이냐고요 근육이 늘어진 건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단답식 자꾸 좋아하시는 거예요 설명 안 보니까 이래 뭔가 누구한테 의견 표현은 하고 싶고 영상은 제대로 보긴 싫고 스킵 스킵해서 보고 이게 습관이 된 것 같고 유튜브가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제 채널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길게 얘기한 게 너무 길어서 힘드시면 제가 클립으로 잘라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보세요 안 보고 그냥 그것마저도 5분 3분짜리도 돌려서 보고서는 질문 달면 우리 대화가 안 돼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고요 여기 떡이 짧아졌으니까는 약간은 길어지고 앞으로 전진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환자는 그렇게 수술을 했고요 여기다가 지방흡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신 분은 큰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원장님 턱 끝 묶기 다른 영상도 봤는데 턱 끝 묶기 하고 나서 입술도 안 올라가고 입술이 잘 안 닫히고 호두주름 생기는데 과해서 그래요 이게 과하면 그래요 너무 위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너무 많이 자르고 묶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입술이 안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안 닫히고 이거 다 그 얘기거든요 근육을 너무 또 많이 땡겨 올려놓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경험 없는 분들이 조금 실수하기 좋은 거예요 묶으란다고 무조건 땡겨 묶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혹댕이처럼 생깁니다 그것도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특히나 잘라서 턱을 자르고 밑에 있는 걸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 여기에 근육 배치가 달라져서 이 표적이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세요 전문가들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병원 많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터넷에 의존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무턱 3D 보형물 수술하면서 턱 끝 길이를 줄일 때도 저렇게 근육 정리가 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때는 근육을 업어요 보형물 위로 허리에 있어야 되는 바지를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가슴 있는 데까지 올려요 그런 식으로 근육을 끄집어 올려서 당겨요 그러면은 여기 짧아진 근육이 팽팽해지죠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복부 초음파 조형제 CT를 2월 달에 한 번 짓고 10달 후인 12월 달에 한 번 짓고 6개월 후에 한 번 더 찍자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요 방사능 픽폭 괜찮은가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조형제는 괜찮아요 1년에 한두 번 찍는 거 정도로는 상관없어요 1년 반 동안 3번 찍는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문제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찍으라고 하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각턱 재건을 하기 전에 앞턱은 빼고 앞턱은 빼고? 옆턱 라인 함몰 부분에만 HA 필러를 넣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는 법 이거 옛날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느낌은 전혀 달라요 필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필러를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있을 때 필러를 이 안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필러는 이렇게 불어나요 근데 보영물은 이렇게 올라가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애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보영물은 근데 필러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왠지 필러를 넣으면 더 벙벙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느낌만 보고 싶다? 근데 양이 많아서 필러 재료값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하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조금 맞는 거야 재미삼아 맞아보세요 라고 저도 하긴 하는데 전 돈 아까워서요 어차피 그 느낌이 비슷하지도 않고 이 막 없는 데 이런 데 넣으려면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에요 그게 그 돈이면 맛있는 거 사먹죠 수술 경험은 없는데 뒷강대만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수술은 반대하고요 뒷강대를 차라리 이렇게 회전시켜서 넣는 게 맞겠죠? 옆강대가 고민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에요? 옆강대가 고민이에요? 옆강대랑 뒷강대 같이 하는 게 광대 수술이에요 깜짝 놀랐네 뒷강대만 왜 깎아요? 옆강대가 고민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해요?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의 있으면 수술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렸나요? 그 고3생한테 수술비 다시 돌려준 얘기? 제가 기억 안 나시나요? 아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병원 개업 초기였어요 저도 어리버리 할 때고 고3 시험 수능인가 그때 끝나고서 어떤 친구 남자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코 수술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술동의서도 쓰고 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밥을 뽑고 병과 보고 모양 괜찮아? 그랬더니 아주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이제 치료실에서 그래 그럼 우리 한 달 있다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보냈어요 근데 데스크에서 이 친구가 안 가고 기다리면서 저랑 미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실밥 뽑은 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진료실에서 봐요 그리고 저는 진료실에서 그 고3 시험 본 수능 시험 본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무슨 말 할 말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미성년자인 거 아셨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저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간다며 그랬더니 네 대학은 가도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요? 어 몰랐네 그럼 뭐 근데 왜요? 그랬더니 어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지 받아서 수술을 하셨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잘 어리버리 할 때 그래서 엄마 모르세요? 또 이랬죠 그랬더니 아니 법적으로 미성년자 수술할 때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비를 돌려달래요 그래서 어 나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좀 있어봐 그리고 막 알아봤어요 그게 맞아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백번 잘못 그냥 제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건소 신고하고 이러면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미성년자한테 수술비를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 오시라고 해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드렸죠 어머님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하고서 수술을 받고 지금 수술비를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애가 참 버릇없이 막 그랬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랑 얘기가 좀 되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아휴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하시더니 결국은 저 계좌번호는 여기 있어요 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요새는 어린아이들도 장난 아니구나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 외에 병원에서 제가 겪은 황당한 일들을 제 상식을 벗어난 기상편에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그런 의사들도 많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보니까 그런 황당한 환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때 이후는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봐요 차트를 보면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세상 점점 무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어리버리하던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곽수술 3중 수술한 지 4개월 정도 돼서 핀제거 수술을 고민 중입니다 핀제거 수술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한 결과 첫 번째 동영상에서 핀제거하면서 더 다듬을 수 있다고 다른 성형외과 의사생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 턱 T절골 할 때 턱 길이는 조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핀제거하면서 턱 길이 다듬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핀제거와 수술을 하면서 코 재수술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한 건데 뭐가 궁금하신 걸까요? 윤곽하면 대박난다는 얼굴형 영상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은 가로폭이 좁고 세로로 긴 윤곽까지 다 끝낸 얼굴형 눈 크기 보통이고 눈과 입 사이가 살짝 모름 눈과 입 사이가? 중안면부가 길다는 얘기네요 B라는 사람은 가로 길이가 5.5에 세로 길이가 4.5인 윤곽까지 다 끝낸 둥근형 얼굴 눈이 크고 눈과 입 사이가 A라는 사람에 비해 가까움 밑쪽으로 누가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이고구나 참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잘생겼어요? 이게 잘생겼어요? 이게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논리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완전 고구마 먹은 것 같이 속이 확 맑혀요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필드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상상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마치 우리 여기 윗분들처럼 지금 의료 행정하시는 윗분들처럼 의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동네에 의사가 넘쳐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그 윗분들 계시잖아요 학교만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 학생들이 잔뜩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듣는 그런 지금 학교만 있는 지방의대 유령 도시들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런 데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개념적인 얘기잖아요 이걸로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설사 이렇게 생긴 사람 중에서도 이쁜 사람이 있죠 대표주자 누구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예쁜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 납작해 얼굴 넓어 턱도 짧아 눈은 땡그레 예뻐 문근이 형씨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김다미씨도 그렇고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걸 얼굴형이 예쁘다고 이런 사람이 예쁘다고 우린 일반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이 얼굴형을 가지고 있지만 예쁜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럼 이 얼굴형 중에 예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얼굴형 이게 예쁠 수 없는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얼굴로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전지은씨예요 전지은씨 이게 전지은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폭은 그닥 넓지 않은데 턱이 발달한 전지은씨예요 문근형 또 이런 스타일 좀 평범한 듯한 이런 좀 중간적인 이런 얼굴 중에서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전지은은 이 폭은 좁아요 근데 이 턱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눈코입 가리고 한번 보세요 전지은씨 사진을 눈코입 가리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박경림씨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평범한 얼굴 문채원씨는 약간 이쪽에 더 가까워요 누가 더 예쁘다고 할 거야 눈은 문채원이 예쁘니까 문채원이 예쁘다고 이게 더 예쁘다고 그럴 거고 전지은은 갸름해 보이는 건 이 좌우폭이 좁아서 그래요 얼굴이 조금 길어 보여요 근데 턱 라인을 보세요 제가 이따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병원에는 그걸 캡처해서 놓고 있는데 한번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옆광대 뒷광대가 귀 바로 앞보다 나와 있긴 한데 이건 그럼 효과가 있는 건가? 옆광대 뒷광대가 귀 바로 앞보다 더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관자놀이랑 요관계도 봐야죠 이 관계만 보지 말고 요 평면만 보지 말고 요 평면도 한번 보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광대뼈랑 사각턱이 있고 좀 각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좀 넓대해 보이는데 제가 무턱은 아니고 턱이 좀 짧아서 더 넓대해 보이는 것 같은데 턱 길이가 길어지면 갸름해 보이고 넓대대한 느낌이 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 오신 분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사각턱 어마무시하죠? 턱 길이가 짧죠? 약간 무턱이죠 그런 경우는 살짝 밑으로 내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원장님 중안면부 꺼져 있고 턱 끝 튀어나오고 입은 들어간 얼굴은 중안면부 꺼져서 턱 끝 튀어나오고 입은 들어간 얼굴은 코 귀족 수술이 차선책인가요? 약간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입이 많이 들어갔다면 입을 빼는 게 맞고요 입은 정상인데 턱이 조금 나오고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경우라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객관식으로 이렇게 1대1 매칭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경향만 이해하시고 그 판단은 의사한테 좀 넘겨주셔야 돼요 이게 이러니까 뭐야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매칭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우린 이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중턱엔 턱밑 지방흡입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넓은 턱엔 T절골, ㅅ절골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본인 얼굴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 채로 이렇게 해버리면 100%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 이 부분은 그냥 야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내가 턱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중안면부가 꺼진 걸 수도 있겠구나 거기까지만 판단하시고 의사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입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턱 때문에 평생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원장님 채널 알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영상 많아서 도움되고 있어요 27일에 유튜브에서 답해주신 질문 중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이고 평소엔 1인데 웃으면 3된다 지난주에 질문 주셨던 분이죠 제가 너무 대충 질문을 한 바람에 평상시엔 이런데 웃으면 이렇게 된다 네 곧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래요 이게 평상시 약간 미소질 때 웃을 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굴에 수많은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웃을 때 입꼬리를 올리는 입꼬리 올림근이라는 게 있어서 입꼬리를 올려요 지금 이 얼굴처럼요 입꼬리가 올라갔죠 그럼 여기 있는 살이 이렇게 쭉 당겨지죠 그 얘기는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애가 얘가 있어요 얘는 일을 안 하고 입꼬리 올림근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쭉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패여요 그러면 또 웃을 때 아래턱은 내려가요 이렇게 목이 당겨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웃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웃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턱을 잘 보세요 제가 웃을 테니까 미소 지을 테니까 입꼬리를 올려 볼 테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잘 보세요 얘는 펴지면서 얘가 살짝 올라가죠 여기가 근데 여기는 떨어져요 잘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는 펴지면서 여기는 떨어져요 이게 멘탈리스머슬의 방향이에요 웃을 때는 반대로 이게 올라가요 그럼 얘는 떨어져요 이 근육이 밑으로 떨어져요 플라스틱스마가 목을 당긴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를 이렇게 그런데 입꼬리를 옆모습에서 올려 볼게요 저도 나오죠 보세요 저는 워낙에 나와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랑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긴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당겨오죠 더 중요한 건 여기 잘 보세요 웃으면 여기가 넓어져요 보이세요 요거 여기는 내려오고요 얘는 입꼬리의 올림근이 당기니까 내림근이 자국이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얘는 넓어져요 그리고 얘는 떨어져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모습인데 입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확 또 옆으로 찢는 거 이렇게 또 당기는 리스리우스 머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또 당겨지면 더 턱이 또 나와 보여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크게 만변하는데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상황에서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턱은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와 보여요 여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나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또 교정기까지 끼고 있으면 더 심할 수 있어요 수술 시술을 생각하기 전에 보톡스로 살짝 입꼬리 올리는 걸 조절하고 뭐 이러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느낌은 사실은 교정기 문제도 있고요 웃을 때 크게 웃는 문제도 있고요 볼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정 끝난 다음에 좀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태가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턱 길이를 제가 CT를 봐야 돼요 뼈는 없이 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살만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뼈는 일자인데 살로 만들어진 턱선인 경우에 이렇게 덧 그래요 그래서 뼈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내서 교정 끝날 때 무렵쯤 해가지고요 한번 오시면 제가 보고 좀 정확하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메일 질문 주셨는데 지금 가진 정보로는 제가 추측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조금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